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여러분 그 금닥터 유튜브 인생에 지금 최대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엄마는 커실에서 유튜브로 런닝맨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라는 거 알려드렸는데 그 뒤로 엄청 빠져 계세요 물론 제가 한다는 거 아직 비밀이죠 지금 방에서 몰래 찍고 있고 발소리 날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야 금닥터 너 뭐 유튜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지?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뭔 소리야 아니 너 뭐 예전에 유튜브 한다고 했잖아 화자랑 의사랑 거리 줄인다면서 유튜브 한다 했잖아 뭐 하는 거 아니지?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안 해 엄마 나 그런 거 안 해 이랬죠 엄마가 갑자기 그래 어? 야 금닥터야 야 아들아 입만 벌리면 괜히 학자금 갚는다 빚 갚는다 하고 오버하지 말고 제발 그런 남한테 얼굴 팔리는 거 하지 말고 제발 의사만 해라 그 월급 바뀌어가지고 저축해서 겪으면 너 잘 살 수 있어 제발 틀려 하지 마 오버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월컵을 못 깎었거든요 월급을 갚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돈이? 하하하 구독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 댓글로 개원하면 맷업매시집업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닌 거 같던데? 하하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말에 엄마한테 말할까 했어요 유튜브를 하는데 아들이 한다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좀 이런 반응이 나오시니까 조심해야 될 거 같아요 발소리 날까? 그래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혹시 말하면 어떨까 하고 영상을 쭉 봤어요 쭉 봤더니 개판인 거야 전 좀 맞아야 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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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로 아 진짜 개판인 거예요 빈 얘기하고 토토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비트코인 얘기하고 가만히 봤죠? 제 영상을 쭉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관심 중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의사인가 아니면 광대인가? 하하하 내가 막 의사 역할로 되게 잘했으면은 엄마한테 저도 말할 텐데 아니 최근에 보니까 할머니 역할하고 있고 우리 엄마가 할머니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말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?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자식들은 엄마가 제일 잘한다 이런 말을 하세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왜 엄마가 제일 잘 모르거든요 하하하 전 좀 맞아야 해요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지금 다 걸리면은 큰일 날 것 같거든요? 나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이름을 안 까는 거 내 이름 까면은 엄마한테 이럴까봐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지금 굉장히 가운데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이 찍은 이유는 집이 넓지 않아요 엄마는 거실에서 좀 쉬거든요? 집이 넓지 않아서 무슨 말하면 다 들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용히 말하려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하하하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영상도 제가 너무 좀 각잡고 찍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좀 쓸데없는 영상도 자주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하고 고민 상담도 좀 제가 해결해 드리는 해결이기보다는 좀 깝죽깝죽거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소은 잘 씌우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지금 독감 앨범에서 맞아야 될 시기입니다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망가 breeding היה особ이 уки 시기 nes cinemat 입니다 감사합니다.